대박이다, 야. 색깔 예쁘다, 색깔. 4개는 그냥 막 까는 거야. 막 까는 거야, 그냥. 막 까는 거라고 그냥. 야, 탄산수 먹으면 안 돼. PPL이야. 부엌을 끌지. PPL입니다, PPL. 야, 물을 왜 줘? 탄산수로 그래야지. 야, 너 지금 바로 할 수 있겠는데? 나 또 생각났다. 생각이 났지. 자진해야지. 아직 100초 남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가슴이 쟁하네요. 정말로. 황국이 아니다? 황국이! 우와, 벌써 왕국이 아니야, 왕국이? 실! 벌써 꿈 틀어내네. MCL! 아니, MC민지. 뭘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먹었어. 살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찌는 거야, 갑자기. 아, 좀 쪘어. 왜, 불편해? 아니, 아니야. 힙합 어디 있었잖아, 왔어? 둘 다 준비해 줘. 안녕, 박아. 나는 힙합계를 씹어먹는 중인구어에서. 응! 웃지마! 웃지마! 민지, MC민지. 정답! 오, 오! 네, 세븐이! 머리가 왜 크게 불러요? 모짜렁, 이거 친구 아니에요. 이거 친구 아니에요. 저...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저기 누구시죠, 그런데? 저요? 이 앞에 주차하시는 분. 아, 그래서... 여기 그렇게 땀 때리고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봐, 와봐. 아, 예. 낚시 사자. 정관영이... 아니, 왜 또... 정관영이 요즘 뭐... 집에 좋은 일 있나 봐? 아, 예. 다른 거 보다 그냥 뭐... 아니, 재택근무 하라고 그랬더니 집에서 뭐 그렇게 많이 먹었어? 어? 아니, 많이 먹는 거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 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뭐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네요. 그냥 뭐 코인도 잘 되고. 코인도 해? 네, 주식도 했는데 그냥... 회사 안 다녀도 되겠네, 그럼. 정말 아쉽지만 좀 몇 명을... 좀 뭐... 좀 정 과장부터 좀... 좀... 뭐요? 못 알아들어. 당분간, 당분간 좀 우리가 좀 거리를 좀 둬야 될 것 같아. 요즘 뭐 거리 두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네? 오래. 아니, 오래부터 거리 두기가 시작했잖아요. 오래. 오래, 오래. 아주 오래. 우리가 당분간 서로 좀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별? 아쉬운 이별. 두 번째 이별? 저랑 반장님이랑요? 나 사장이야, 얘? 아, 사장? 뭐? 죄송합니다. 아까 저기서 반장이라고 들어가서 저기... 아니, 저는 방장... 그래서 나 주관장인 줄 알고 방장인 줄 알았죠?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사장님... 괜찮아. 아니, 사장님, 근데... 아니,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사실은... 사장님, 여기 오게 된 것도 사장님께서 처음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아니, 제가 다른데 갈 수도 있어... 좋았지. 그동안 좋았어, 안 좋았어? 좋았지? 다 좋지는 않았죠. 토인도 살 돈도 있지. 아니, 형편이 괜찮다는 얘기는 안 했죠, 사장님.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으면 제가 제일 힘들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죠. 굉장히 뒤끝리 있는 스타일. 뒤끝리,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준비가 안 되는데. 나 정 과장 이렇게 안 봤는데... 저도 사장님이 이렇게 안 봤습니다. 제가... 정 과장 나 굉장히... 처음 들어올 때 사장님 보고 형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 우리 인타인데 살 수도 있었던 사장님이... 이제 뭐 끝났는데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죠. 하지 마요. 인생, 인생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저기... 너무 이게... 마지막이 좀 그렇다. 진짜... 나 정 과장 되게 좋게 봤는데. 난 사람 선하고... 저도 좋게 봤는데 지금 안 좋게 보네. 지난번에 이제... 이거, 이거... 대박이다, 야. 색깔 예쁘다, 색깔. 밤에 이거... 야광으로 하면... 대박이겠는데. 이거... 대박이다, 야. 색깔 예쁘다, 색깔. 이제 이걸 4개로. 이걸 4개로 한다고? 어, 이걸 4개로. 색깔 다른 걸로. 4개로 한다고? 무게가 달라서 좀 어렵습니다.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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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는 그냥 막 타는 거야. 막 타는 거야, 그냥. 그냥 막 타는 거라고. 그냥 막 타는 거라고. 그냥 막 타는 거라고. 생각도 좀zur 3개는 4개 Всё+. hips 한 겨울이 4개. 아, 3개는 그냥 막 타는 거야, 그냥. 3개 다 있습니다, 그냥 막 타는 거야. 3개 nad... 물 좀 드릴까요? 물 좀 드릴까요? 물 왜 안 줬어? 여기 있어, 여기. 물 한 번만 먹고. 야, 탄산수 먹으면 안 돼. PPL이야. 부각을 끌지. PPL입니다, PPL. 야, 물을 왜 줘? 탄산수로 그래야지. 야, 이거 지금 바로 할 수 있겠는데? 최고. 야, 힘이 부끄부끄나네. 상관 먹기입니다, 사관 먹기. 상관 먹기입니다, 사관 먹기. 와, 대박. 미친 것 같아. 형, 이게 뭐예요? 맛있는 상관을 부르실 겁니까? 형, 진짜 짱이야. 원래 노브레이리버 이거 못했어. 동아지를 하자. 진짜 짱이야. 수박은 안 되겠네. 도전하신 거 푸르츠 저글링으로만 다 하시잖아요. 아, 푸르츠요? 자, 후르츠 글링. 후르츠 글링. 야, 과연. 금. 오우아. 우와. 오우아. 뭐하고 와서 또 먹어왔어? 뭐하고. ~! 괜찮아, 괜찮아. 아구는 먹어본 적 있어? 아귀집? 어, 먹어본 적 있어. 아귀 프랑스어로 뭐야? 어? 아귀? 프랑스어로. 아귀? 아귀? 왜냐면 나도 프랑스 옛날에 가서 공부한 적 있거든. 코르동블루. 알아? 코르동블루 알지? 어디야? 왜 갔어? 코르동블루 요리 배우로. 옛날에. 근데 그 코르동블루에서 거기서 광어로 요리를 하더라고. 어? 그때 당시에 너무 충격해서 20살 때? 어? 여기도 광어를 먹는구나. 형이 20살 때 프랑스를 왜 갔어? 형 포장마차 하고 있었잖아. 야, 포장마차 하는 사람은 프랑스 가면 안 돼? 형이 프랑스 갈 시간이 없었잖아. 야, 전국에 200만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아니, 내 말은 그건 아니고. 형 세 명이. 아니, 포장마차 하면 진짜 갔다니까. 요리 배우로는 아니잖아. 요리 배우로 간다고! 야! 나 포장마차 하면 코르동블루 못 가자? 야! 야! 며칠 갔어! 며칠 갔어! 며칠 갔어! 일주일 갔다. 광어가 프랑스로 뭐야? 그래서 그런 거. 해외 전문 리포터 시절에 간 거야. 촬영하러 갔다 온 거야. 해외 전문 리포터 시절 때 호기심 천국 때문에 갔다고! 야, 코르동블루에서 일주일간 공부했어, 배우고 요리 배우고. 근데 왜 포장마차 하면 못 가냐? 형, 그런 뜻이 아니잖아. 너 진짜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마. 정말. 정말이야, 정말. 갈게요. 자, 준비! 시작!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그렇지! 우리 핑도네요, 정말로. 헤이! 자, 다음 시에. 정말 답답해. 짜증이 나. 그렇지! 나 뭐 해야 되냐? 잠깐만. 정말 너무 많지. 나 또 생각났다. 생각났지. 자진해야지. 아직 100초 남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했어. 형,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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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